이번에 지금 제가 안에 사인을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좀 날려드리고 싶은데 너무 높아 따로 먼저 이벤형 쓰여있는 이벤형 발자 이벤형 여러분의 배아다 예 반성 주인가요? 축하해 Am I crazy now? I just let it change somehow It's too late for the limiting For the lies that I need To hide from the limit Yeah, I'm crazy now Tell me am I crazy now? Am I crazy now? Am I crazy now? I just let it change somehow Am I crazy now? Too late for the limiting For the lies that I need I'm crazy now Am I crazy now? Am I crazy now? Am I crazy now? Hello! What's up? Am I crazy now? Am I crazy now? Wow! 와아 커넥트 때 계속 이러고 다니고 약간 눈이 원근감이 좀 약간 사라졌다고 해야 하나 그래서 액션할 때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 당초拍攝 이 장면이 저는 시장에 대신 이 장면이 그래서 제가 동시에의 연주 연주가 좀 더 놀랐어요 그래서 사실 잘생긴 했을 때 이게 종이비행기가 있는데 종이비행기가 있는데 이게 설강화에서 다락방에서 종이비행기를 접고 날렸던 그랑 같은 방식으로 접은 종이비행기에요 아 그리고 저희는 장면을 통해서 장면이 제가 종이비행기 지금 제가 안에서 사이드를 있는데 여기가 여기가 우리의 좀 날리려고 싶은데 너무 못하 너무 못하 너무 못하 성공! 어떨까요? ?", 、 、 、 、 지금 여러분이 아, 이제 너무 추진을 못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영상의 친구들과 함께 할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받으셨습니다 고지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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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컬 고지섭 알 advert 컬 om 수능 고지섭 수능 에 daily 일곱 스희 Gian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